내가 오늘 그레가 캠핑 매장에 방문했는데 아니 글쎄 줄이 이렇게나 많이 서 있는 거야? 이 줄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네 잠시 후 1시 부터 그레가 제이 학원을 뽑기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예전에 문방구의 제비 뽑기처럼 뽑아서 1등은 캠핑카 이용권 2등은 아테나 램프 3등은 블랭킷 4등은 캠핑기어용품 5등은 그레가 캠핑 스티커를 나눠주더라고 나는 5등 당첨됐길래 사기인가 하고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렇게 당첨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레가 캠핑 스티커를 나눠주더라고 아까 몇 등을 가져왔죠? 2등을 가져가신다 5등이 나왔다 이런 행사하는 줄 모르고 그냥 왔다가 이런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너무 쇼핑을 하면서도 또 특별한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커플 부부 노인 남녀노소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그레가 데이는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다음 그레가 데이로만 관부 고소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일요일에 진행하고 있지요? 굳이 옮겨서